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일찍 그냥 잠수서 치면서 달려보셨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? 박수 치시지만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고요. 나오실 때 박수와 함성, 그죠? 그냥 우레알 같은 함성 부탁드리고 연습하면 되겠죠?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요계의 센틀맨, 가요계의 홈퇴자, 권일!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가요계의 홈퇴자, 가요계의 홈퇴자, 가요계의 홈퇴자, 가요계의 홈퇴자, 권일! 가요계의 홈퇴자, 가요계의 홈퇴child! 추운 우리의 인간아 살아남은 변을 잡혀 꿈을 떠나고 보자 순간들에 흘려나는 것보고 보자 무엇을 더 바래 춤 없이 생기지 당신의 모습을 보자 다시 한번 손을 한번 지고 오세요 손실 당신의 모습을 보자 밤을 다운 밤 속이 새송이 보자 얼마나 추우냐 내가 사는 세상에 빈없이 쉬고 버릇이 죽는다 평안한 변을 보면 꿈을 떠나고 보자 상관계에 흘려나는 것보고 보자 무엇을 더 바래 무엇을 더 바래 욕심 없이 생기지 당신의 모습을 보자 당신의 모습을 보자 평안한 변을 보면 꿈을 떠나고 보자 평안한 변을 보면 평안한 변을 보면 심화들에 흘려나는 것보고 보자 한글자막 by 한효정